그런 스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, 제가 박윤킹은 사장님이 선수가 선대선되고 있습니다 박윤킹입니다 박윤킹팀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재미있는 선수를 보여줬다고 했는데 또 무서울 거야, 진짜 저도 기대가 드렸는데요 전기주분은 다 박윤킹과 선보로 나섭니다 박윤킹 박지윤 선수가 또 선대선되고 박지윤 선수가 또 선보로 나섭니다 김민석 선수가 또 선보로 나갑니다 박지윤 선수 박지윤 선수 뒤에서 눈이 감소치 seu 굉장히 기분이 높아요 그렇죠, 박윤킹은 대충으로 봐주셨고요 박지윤 선수가 또 선물로 이번에는 반대쪽의 박지윤 선수 그리고 김민석 선수가 선수 박지윤 선수의 선수 승부로 영수의 페달을 추억으로 가는데요 네. 네 박지윤 선수는 팀축후무 불게임 하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.